안녕! 에이지니의 지니! 포니예요! 오늘은 지니가 포니와 함께 너를 당했다! 포켓몬 고! 해결을 해볼 거예요! 뭘 준비됐나요? 그럼요! 완전 됐죠! 쉴 준비도 됐나요? 전혀 안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 오늘은 지니가 포니와 함께 포켓몬 고! 대결을 해볼 건데 일단 포켓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인증각에 나와있어요! 제한시간 30분 동안 포니와 지니가 포켓몬을 잡은 다음에 대결을 해볼 거예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짠! 지니가 룰렛을 준비했어요! 룰렛을 돌려서 아이템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안내면 지니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자! 포니 먼저 하나, 둘, 셋! 예! 봐, 이한! 봐, 이한! 두! 오, 예! 지니가 포니에게 사지기! 아, 뭐야! 내가 물어봤는데 어딘냐? 산책향로 피우기가 나오면 포켓몬들이 주변에 엄청 엄청 많이 생긴대! 진짜 이게 좋은 거였어? 아, 내가 구워할 거야! 자, 그럼 지니는 과연 어떤 게 나올지! 과연! 네! 우와! 설마 이게 나왔어? 아, 근데 괜찮아! 왜? 나는 지니가 포니에게 사주기 있으니까 이거 사달라고 하면 되질어! 아니야! 너 안 사줄 거야, 그거야! 내가 원하는 거 사줄게! 아, 지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나왔던 아이템을 켜고도 시작할 건데 일단 지니는 향로 피우기! 자, 그래서 여기에 지니의 도구에 들어가서 향로 피우기 60분이 있어요! 60분을 한번 눌러볼게요! 지니가 포니에게 선물해주기! 그것은 바로 향로! 됐지? 좋았어! 준비! 시작! 시작! 우야! 일단 보면은 향로를 켰던 이 주변에 엄청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높은 친구를 무조건 잡아야 돼요! 왜냐면 본인이랑 이따 대결을 할 거거든요! 여기 지금 되게 많아! OK지? 잡겠스! 아니야!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아니야! 바이바이! 아! 도망갔어요! 끝! 아! 아! 헉! 우와! 입은 약간 잡힌 거 같아! 아니요! 아! 아, 시피 시비야! 이런 망한다고! 오, 모래두지! 으응! 친구들 모래두지가 시피가 634야! 본인! 거기 잘 나와! 아니, 아니, 이쪽, 이쪽 별로야! 아, 진짜 거짓말이에요! 근데 저기 별로예요! 모래두지! 모래두지, 잡았어요! 오! 대박! 난, 내가 가본 거예요! 헉! 터베틸 시! 하하하하! 그래, 힘들게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 빈 티나? 아, 시, 뭐 시화? 노노노... 아, 뭐야 지금! 아무것도 안 떠! 여기가 아닌가? 왜 아무것도 안 뜨냐? 일단 여기에서 많이 떴으니까 여기서 좀 잡아볼게요! 이봐 기본 200대잖아 만타인? 만타인? 얘 잡아야지 왠지 안 잡았을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이제는 대박 야생 스콜피 168 나 몬스터볼이 없네? 어떡하지? 지니한테 물어보러 가야겠다 아니 여기 가면 좀 뭔가 많아요? 어차피 몬스터볼 어땠잖아요 나 진짜 잡고 싶은 애 한 마리 있는데 아 그래? 그쪽에서 잡고 싶은 애가 있었어? 아니야 어? 보니 메롱하는 거 봤어? 아니야 아니야 너 방금 메롱하는 거 봤어 내가 너 나한테 거짓말 있어 아 얘 사촌록 너무 귀엽다 461 여기 야 너 여기 오지마 왠지 지니 지금 사촌록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야 그 다음 예스 자 이렇게 해서 끝 너 끝났지? 어 끝났어 끝 자 이렇게 해서 보니와 지니가 30분 동안 아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포켓몬들을 잡았고 이제 함께 대전을 해볼 거예요 너 어떻게 내 점수가? 가장 낮은 거 뭐야? 707이야 707이라고? 응 너 407야 결정 결정 간다 아 떨린다 야 보니 보니 아 혜진이 너무 꾸무셨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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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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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흘러야 돼 뭘 때리는 거야 이렇게? 그런가 봐 뭐야 아 뭐야 나 진짜 왔는데 와 레벨 차이 많이 나 아 선생님 가셨고 반면 가셨고요 나오세요 가랏 아보컬 가랏 야 너 뭐야 이상한 사람이 나왔잖아 가랏 아 아 너무 비싸 뭐야 뭐야 진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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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죽어버렸어 와 나 죽어버렸어 와 아무튼 왜 이렇게 죽여 와 아무튼 왜 이렇게 죽여 웃기지도 않네 웃기지도 않네 야 막상 막 커요 나 막상 막 커요 나 죽어도 안 돼 왜 왜 왜 왜 예스 와 이 말 진짜 막상 막 까놨어 와 이렇게 해서 친구들 1대 0이고요 내가 400대니까 너도 400대로 해줘 400대 안 해서만 하면 되지 400대 안 해서만 하면 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랏 아보컬 그렇지 아보컬 뭐야 야 뭐야 진짜 비슷해 진입대 막아 막아 나 막았지 아 뭐야 막았어 뭐야 아니 얘 너무 태 인간적으로 와 제발 아 뭐야 진짜 너무 쎄 막았다 계속 뽕 쎄잖아요 계속 뽕 쎄잖아요 다독뽕해 제발 왜 이렇게 어이없게 썼다고 내가 죽었어 아니 미키지도 않아 1대 1입니다 아니면 가장 낮은 거 3개로 해볼래? 아 그냥 가장 낮은 거 3개 이거 질꾸만 찐가봐 아니요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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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한 방에 죽었어 야 나 한 방에 날라갔어 어디 갔어 나오세요 빨리 나 한 방에 나 죽었어 아 뭐 손가락 두 번 터치했지 날아가시네 뭐야 나 개의지마 가자 파일이 파일이 뭐야 너무 뜨거워 아 앞에 두 명은 거의 손가락 두 번 터치해 날라갖고 마지막 좀 쎄다 솔직히 아 졌어 어떡해 보니의 승리 너무해 자 오늘은 지니가 보니와 함께 놀아들어겠다 포켓몬 고 대결을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잖아요 이겨서 더 재밌었어 그럼 지니와 보니는 다음에 더 신나는 영상으로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